너랑은 누구야? 여기서 전력으로 나왔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아이는 언제 오지? 더 강력해야 하고 확실하듯이 우리 아저씨가 무시하는 거야. 만나야 되는 나를. 야, 지금 켰어? 그러면은 지금 뜨고 나가자. 화난 거 아니지? 아이는 PC방 오자마자 바로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죠. 동물 좋아해? 너랑은 동물해? 일주일 점 일고 가야 돼. 가방은 포근하고 찍기 좋대. 주머니에 아무것도 있으면 돼. 잠깐만, 너가 왜 여기 있지? 요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야? 너와의 나네. 이상형이 누구야? 이러만큼 너는 거 같아. 아니네. 아니래. 긴 머리가 좋아, 짧은 머리가 좋아? 난 긴 머리. 좋아하는 헤어 컬러? 어울리면 더 좋아. 키 큰 여자, 작은 여자? 기저간 여자. 연상, 연하. 연상. 제가 진짜 먹어. 오, 착하다. 되게 깨끗하다. 제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여자래. 이거... 행복합니다, 진짜. 게임만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하루 2시간 이용해 5,400만 원이고요. 카페 한 번 갔다가 신용불낭자 될 것 같아요. 컷 하면 저희 락콘 카페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혼자 노는 걸 좋아하나 봐. 두 개의 인격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아니, 아니. 독창해야 끝까지. 독창력해야 한 번 박수 하나씩 지켜낼 수가 있어.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해.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부드러워야 해. 건배우님. 이름이 괜히 현빈이 아니네. 얼마나, 얼마나, 더. 큰일 났다. 시작됐다, 왔다. 우리 라임이는 언제부터 있을까? 우리 이제 어디가? 배고파. 피자 먹을래?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피자 먹고 싶어. 알겠다. 맛있을 거야. 지금 배경하면은 뭐야? 강아지 입고 와. 강아지 좋아. 여자가 어떤 옷 입을 때 예뻐 보여? 자기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좋은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밥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밥 나올 때까지 너랑 밥 안 할 거야. 미안. 안 할 때. 친구에서 연인으로 아니면 낯선 곳에서 만난 새로운 여자? 낯선 곳. 왜냐면 처음부터 이성으로 봤던 것이 있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싫어. 아니. 거섯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어. 나 되게 건강해. 아니. 알았어. 이거? 네. 너 뒤에 다 누워왔어? 아, 뭐야? 너 어제 주려고 사왔어. 아, 진짜? 꽃은 금방 시들잖아. 그래서. 아, 너무 사왔어. 고마워. 네. 우리 이제 어디가? 좀 걷자. 이 굳은 날씨에? 원래 이런 날씨에 걸어야 영화처럼 뭐. 이런 날씨에 후크에 한번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봐봐. 아, 무서워. 갑자기. 무소 공포증이 없는데 그러면 높은 곳은 무서워. 아, 내가 정재만 사줄까? 어, 해줘. 암살의 이정재. 제 몸무 1분 놈들의 종아리 6번에 박혀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배신했다고요? 그 친구들이 세 손을 뽑았습니다. 부안형님. 부작용이 하나 있어. 이걸 하면 목이 나가. 대태랑의 유아인 성장이라고. 이렇게 쉬운 거 왜 나한테 못해주는데. 형들아 지금 셋째 마누라 자식을 무시하는데. 되게 잘나가는 모델이라는 소문이 있어. 뭐 그냥 한번 보여줘? 어, 보여줘. 우와, 모델이신가 봐요. 촬영 중인데. 어떻게 알아보시고? 어,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아메리카랑 주장 주세요. 전 안 됐어? 솔직히 나도 걷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랑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진심으로. 어, 행복한 권현빈씨 표정입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또 봐? 반응이 좋으면 나 아마도 한 번 더 섭외가 될 거거든. 만나야 되는 날. 안녕. 안녕. 무서웁네. 잠시만요. 그거 알아? 내 여자친구는 카메라야. 하하하하. 생화로 내보낸다 너 진짜. 다 편집이 돼버릴 거야. 하하하하. 이제 나는. 사육사랑.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